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좋아합니다 여기 기타가, 헤드가 왼쪽에 있는데 마이크 스탠드가 왼쪽에서 오니까 이게 너무 무cksodel at 헤드 Kristi 마이크 스탠드는 엄청 못 Beat 진짜 내가 진짜 기가 막히게 춤을 추는 느낌 아니면 다시 바꿔 드리겠습니다 오! 버스 색깔이 바뀌었네요 빨리 와 이거 막상 T-Line에 맞히죠? 됐죠? T-Line에 맞히십시오 MSS 을 cities 미처 오! 올 것이 우유 네 네 Q. 앤 비트롬 Q. 앤 비트롬 아까 보니까 일본 6개의 신문사에서 일면에 N.I.F.는 장식됐더라고요. 진짜 대박입니다. 그 정도로 이 도쿄돔이 굉장히 들어오기 이 입성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영광이네요. 오늘 빌즈랑 맥 더 체인지랑 폴로로 다 포예라인 도쿄동 전원을 사운드 체크를 하는데 2천명인가? 2천명 들어옵니다. 이래로 간다. 싸인 전체 좋아 탓을 안타 뮤직 싸인 여미를 내 말하는 내 라이브 라이브 맨날 지젠이 이래 넌 미래로 워낙 너무 추스러운 내 감정 그댈 내 가슴 밑이 넌 이래 넌 이 스토리 넌 오후! 뭐든지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N.I.P의 첫인상! 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볼 생각이예요 일본 신문이 이렇게 생겼구나 오디오 감동이 진짜 웃었어요 찐으로 웃었어요 신문지에 내가 신문에 실리다니 뒤에도 있어 이게 그거야 방금 진짜 바보 같다 이러고 뒤에도 내가 있는데? 이러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또 나다 어제 안경을 샀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 남은 거 제가 딱 했거든요 진짜 귀여워 그죠? 완전 귀엽죠? 사실 안경 오래 쓰면 좀 불편하잖아요 저는 뭔가 불편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근데 얘는 진짜 언신 느낌이라 가벼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연습한 준비한 것만 잘 한다는 마인드로 갈게요 뭐냐? 안 돼? 아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니키야 아빠랑 밥 먹기로 했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엔진이 엄청 많은데요? 이게 채워지니까 또 리허설 할 때랑 다르네 상상 2초 음..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렛츠고! 오케이, 거치까지 키마셔라 오케이, 오케이 어휴, 번쩍하다 좀 더 웨러 review 좀 더 웨러 review 함께인 걸 우리는 영원해 눈 nim on entar 또한 온통한 온통한 난 이가 내 불쩍히 나이의 온통한 Q.림픽 Q. Kelley Q.림픽 내 입에 혼란한 꿈에 이겨야 되는 정 If you and me in this world 내 바람이 그의 택시니 수고를 도달하다면 Just go kiss me on my bed 요가 못 나고 기린 돌이사이 보여 . . . 帝は赤ちゃんですね . 帝は赤ちゃんですね。 수고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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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가 아아 이거 라이트 한 번만 꺼주시면 뒤에까지 여러분들도 이 광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이 광경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쁘네요 아 여기가 네 섬베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어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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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주 멋졌어요 진짜 울었어요 또 근데 솔직히 안 울 수가 없었다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러 와주셨는데 저 슬로건에서 터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지? 이런 게 못 깼던 것 같아요 네, 연하이픈 도쿄동 이수하였습니다! 오늘 구사의 구멍을 잘 마쳤고요 벌써 여러분 내일이면 일본에서의 Fate in Japan이 마지막이에요 너무 아쉽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네요 내일은 더 많이 만나요, 연하이픈 도쿄동 이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잘 온 거 같아요 내일 파이팅! 파이팅! 렛츠고! 저도 빨리 갔어요 저도 빨리 갔어요 저도 빨리 갔어요 저도 빨리 갔어요 조용히 빨리 가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원, 투, 세, 드렸을 때 우리 스쿱인들하고 나랑도 어, 저도! 빨리 갈 거에요 저도! 이거? 이거? 응 너가 이거 이거 또 와서 산 거야? 이거? 네 그때 샀어요 아, 거기 있었어? 아, 거기 있었어? 네 와, 이거 산지 몰랐네 셔츠에다가 셔츠가 이 정도 돼? 그 정도? 응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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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것은 좀 느끼해 또박또박 너 너, 너, 이 큰데! 이 큰데? 수아기 맞고,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저 부탁드려도 어쩜 이 법을 불러ั로inks 2교 Improve 도 emin 내 타ona 으로 세 베 independ의 패러 Frederick 음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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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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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룰 음료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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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도수치로 이런 거 영상 많이 보네 근데 그거 하면 진짜 부러질 수도 있던데 빅스비가 쓴 거 아니죠? 빅스비 NIFO는 성공적인 일본 트웨이트 투어를 축하합니다 갤럭시는 평앤 평앤 넷쪼고 오오 갤럭시가 되게 간결하네 생각보다 이거 평앤 우리 갤럭시 평생 쓸게요 오늘 첫째 곡은 길즈와 원애놈이와 바이치미입니다 처음 보여드린 곡이 있어서 첫째 게 잘 해보려고 합니다 FATE IN JAPAN 마지막 가책입니다 아직 지찍 amgl Nice to meet you bittsa good gong 그럼 또 만나요 일러일atu 독후돔 2일차입니다 오늘 네, 일본에서 마지막 콘서트 불러서 그런 거 굉장히 기대돼요.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하트도 안 보였거든요. 마이크를 이용하면 뭘 해볼까? 괜히 마이크 돌려서 잡았다가 떨어뜨림 못해. 미치겠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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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리허설! 존맛! 스프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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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인수부대. 모터! 3. 3. 3. 생각보다 잘한다 정말 재미있다 oise 다 다 아 다 아 아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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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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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하니 고독한 쪽 고맙게 사귄 바람이 아아이 아아이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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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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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페이트 앤 재패,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모든 걸 불태웠다. 맞아요. 일본에서 굉장히... 내 자신이 있다. 사실 제가 음방 활동도 같이 하니까 사이드도 하고 하니까 되게 많은 램진분들 진짜 만나고 가는 것 같아요, 일본에 왔을 때. 맞아요. 진짜 너무 감동적인 생각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소중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봉투어는 특히나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울었어요. 정우님 완전 펌펌 울던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진짜 펌펌 울렀어요. 형이 뭐라고 하래, 형이 진짜. 너가 저래야, 저 몰라! 제야! 형도 아까 안 울었다고 해서 제가 형 울었잖아 하니까 조금 흘렀어! 했잖아요. 안 흘렀어! 고였어! 고해진 않았어! 너무 웃기다. 진짜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다들 진짜 엔진 덕분에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니키 어땠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니키야, 니키야. 지금 울열만 더 울어요. 아, 아, 아. 아, 내가 니키였어도 울긴 했어. 아니, 울죠. 너무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가보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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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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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